수..수기야 미영이 번호 바꿨니? 죽어? 아니 미영이 장매였네 애는? 너 몰랐니? 아 맞다 너 구치소 있을 때 그랬구나 왜? 무슨 일 있었어? 걔 죽었잖아 죽어? 왜 죽어? 애는 재발해가지고 그렇게 됐지 아니 아니 왜? 걔 수술 잘 돼서 날아다니는데 왜? 골프 맞추러 다니고 잘 산다 왜? 그 때 왜 죽어? 남들 아니 그게 쉬운 병이 아니었나 보지 아유 너무 미영이 왜 죽네 여기야 나 왜 죽네 진짜 뭐야 너 왜? 아니 너 나 모르게 미영이랑 친했니? 왜 그래 왜 죽네 이따가 너는 돼서